안녕하세요 오늘 제품 설명 강의를 맡게 된 다이아몬드 마스터 장세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 옆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면역에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면역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게 해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모임을 대체하는 해모임 말고도 또 다른 면역에 좋은 그런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면역은 체내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면 우리 몸은 감염과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냐면요 일단 비타민C, 비타민D, 그리고 아연, 그리고 오메가3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를 갖추어서 면역 세포를 보호하고 백혈구 생성에도 효과적이고요 비타민D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면역 세포의 생산과 기능,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리고 아연, 아연은 면역 반응의 전체적인 진행을 조절 및 기능을 강화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드시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 면역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면역의 저항성을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면역, 왜 면역이 떨어지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로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그런 대기오염과 같은 간염병, 그런 전파 등등으로 해서 환경적 요인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트레스 저희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도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역시 스트레스는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그거 역시도 풀어주셔야지 면역력이 업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서 면역 체계를 억제시키니까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아프고 그러면서 모든 병을 걸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요즘 포노사피엔스라고 하죠 늘 잠자기 전에 늘 저희가 그리고 늘 갖고 다니는 핸드폰 그런 불규칙한 생활 습관 자기 전에는 핸드폰을 하고 그리고 어디 언제서나 요즘 흡연, 음주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뭐만 하면 기분 좋을 때 짠한 그리고 기분이 슬플 때 그래도 힘드니까 짠 계속 이런 음주 이런 문화들이 점점점점 많아지면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결핍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사과나 이런 거를 뽑아서 만들어서 그거를 사서 먹었을 때는 면역력이 그만큼 섭취가 가능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만큼의 영양소를 섭취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강기능식품을 대체를 해야 된다는 점 거기다가 또한 가장 일반적인 이유인데요 올바르지 않은 식단 조절 저희 여자분들, 여성분들은 살 뺀다 그러면 무조건 밥 안 먹고 무조건 조금 먹으려고 하고 저녁이 되면 어쩐다 저쩐다 그러면서 또 시간이 늦었으니까 일하다 보면 불규칙적으로 밥을 먹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점점점점 떨어져서 사람들이 늘 아파진다라는 점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제품은 첫 번째 네, 꿀잠 락티움입니다 네, 대개 면역력하고는 다르게 너무 생소할 건데요 저희가 늘 왜, 제가 이거를 왜 꿀잠 락티움을 갖고 왔냐면요 모든 병, 그리고 다이어트 등등등 저희는 잠을 잘 자야지 그것 또한 기능이 업한다고 합니다 네, 꿀잠 락티움은요 우유를 먹은 후 평온하게 잠이 든 아기의 모습에서 차관에 개발한 원료인데요 네, 락티움이란 우유 단백질 중 하나인 카제인 단백질을 물로 가분해서 만든 생리활성 펩타이드 성분이므로 네, 이걸 안심하고 오래오래 드셔도 되신다는 점 그러면 제가 갖고 온 이거 락티움, 수면이랑 관계가 되는데요 수면이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체와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 수면은 조직, 그리고 특히 중추신경계의 항상성 회복, 에너지 저장, 체온 조절, 감각 과부하된 뇌로부터 부적절한 기억 제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 요소가 중요한 생리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락티움 꼭 드셔야겠죠 네, 일단 락티움에 4중 복합기능 포뮬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락티움, 아까 말한 것처럼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테아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 그리고 잠을 잘 오게 한다 그래서 제가 면역력과 관계된 제품으로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마그네슘, 이거는 꼭 사람들이 섭취를 해 주셔야 돼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 떨림, 그리고 근육들이 떨림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드셔줘야 된다 에너지 이용 및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근육의 기능을 유지를 하지 못하면 눈이 막 파르르르르 떨리는 그런 문제를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B6, 단백질 및 아미노산 대사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저희 몸 안에 많은 것이 단백질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 또한 대사를 도와준다고 하니 꼭 드셔야겠죠 저희 락티움은 70년 전통을 이어온 인그레디아사의 프랑스사님 락티움 100%를 사용하였습니다 영어 어렵네요 그래도 저는 할 수 있죠 프랑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유럽 특허 번호 그리고 미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특허를 받았고요 그리고 FDA 그리고 NDI 등재해서 안전한 기능성 원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FDA에서 NDI 그러니까 즉 신규 시기 원료로 등재된 안전한 원료다 그래서 이거를 쭉 드셔도 되신다 꼭 이거를 주변 분들한테 잠이 안 온다 했을 때 이거를 그러면 락티움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거 먹고서는 면역이 생겨가지고서는 잠이 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안전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쭉쭉 드셔도 되십니다 네 거기다가 저희가 이거를 그냥 좋다라고만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면 효율의 증가가 있고요 그리고 총 수면 시간이 늘어났고 거기다가 수면 인면 시간이 감소가 됐고 인면 후에는 각성 시간이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꼭 드시고 자시면요 다음날 진짜 일어났을 때 너무 상쾌하게 와 오늘 아침 진짜 잘 잤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깐요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수면 인면 시간 그리고 수면 효율 이런 것들을 보면요 수면 효율 먼저 누워 있는 시간 대비 실제 잠잔 시간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이 비율이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잔다는 뜻이죠 그리고 수면 인면 시간이 감소를 한다 잠이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 네 저는 되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저는 침대에 딱 들어 눕자면 막 이렇게 잠을 자버리는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났을 땐 되게 뭔가 찌뿌둥하다 와 온몸이 으악 뻐근해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락티엄을 먹고 자다 보니까 너무 잘 자요 근데 이게 하루에 두 알씩 섭취를 하라 그러는데 저는 두 알을 먹으니까 너무 비몽사몽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는 한 알만 먹는데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조절해서 드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락티엄의 다섯 가지 부 원료인데요 저희 이거가 나오기 전에 늘 자주 먹었던 타트 체리 거기에 농축 분말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잠이 잘 오게 해주는 로즈마리 컷에서 또 추출분말을 하고요 그리고 식물 혼합 추출분말 그리고 타임 향 분말 걷다가 L트립토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 쓰면 정말 좋을까요 여기 보는 것처럼 수면에 질이 떨어져서 고민이신 분 그리고 편안한 잠이 자고 싶으신 분 네 그거 저 일어났을 때 좀 찌뿌둥한 그런 분들 그리고 수면 부족으로 힘드신 분 분명히 잠은 잤는데 다음날 와 피곤해 막 샤워할 때 벌써 퇴근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드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은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또한 새벽에 자주 뒤척이고 예민하신 분 네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새벽에 자주 뒤척이시고 예민하신 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제가 만나본 소비자 사장님들 만나면 늘 새벽에 꼭 한두 번은 깨신다 그래요 그래서 왜 깨세요 라고 하면 화장실 때문에 깨고 잠을 잘 못 자요 그것 때문에 잠을 얕게 잡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와준다 라고 하니까 꼭 드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으신 분 당연히 아침이 되면 정말 상쾌하게 일어나고 싶은데 이걸 원하지 않는 분 계실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드셔주면 되겠습니다 네 꿀잠 락티움 가격은요 39,800원에 PV는 16,000 저는 이게 조금 아 살짝 낫네 막 이런 느낌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16,000 PV를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또 설명해 드릴 제품은 두 번째 에터미 아이헬스 루아잔틴 갑자기 면역용 얘기하는데 웬 루아잔틴? 루아잔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요 눈 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어 저 사람 겉모습은 되게 멀쩡한데 어 하나도 안 늙었네 그러는데 이분들이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핸드폰들 멀리 봐요 와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안 보여 멀리서 봐 야 그런 분들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갖고 온 게 아니라요 여기 보시는 아연 아연을 섭취를 해 주셔야지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연이 여러 제품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음 루아잔틴 그리고 루테인에 아연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그만 복합 기능성 네 개를 먼저 보실 텐데요 첫 번째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이다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해서 눈에 건강을 도움을 준대요 일단 눈이 도움을 받으니까 핸드폰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걷다가 아스타잔틴 헤마토코쿠스라는 그게 정말 바다의 새끼 뽑아내는 건데 정말 이게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추출을 해서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어나서 무언가를 봐도 눈이 점점 피로하지 않아서 그러면서 삶에도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연 정상적인 면역 기능 및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루아잔틴을 꼭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거기다가 눈 하면 늘 생각을 하시는 비타민 A 캐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어두운 곳에서의 시각 적응 및 상피 세포의 발달에 필요한 이 비타민 A를 같이 드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꼭 드시는 걸 좋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불규칙한 수면시간 잠자기 전에 모든 많은 사장님들이 꼭 들고 계시는 거 핸드폰 꼭 이렇게 보시다가 멀리서 보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고 보다가 이러고 잠들어요 그러다가 얘를 떨어뜨려 그러면서 일어나요 와 수면 질도 깨버리고 그리고서는 안 좋아지죠 눈 건강도 나빠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를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처음 루테인과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이것들은 무엇이냐 루테인 저희가 간단하게 루테인을 많이 드시기는 하시는데요 루테인은 황반의 주변부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반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을 건강 그 주변을 보조를 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아잔틴 황반부 그러니까 황반부의 중심을 맡고 있는 아이입니다 주로 분포되어 있고 아스타잔틴 얘는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주니까 황반의 중심 그리고 주변 거기다가 눈의 피로까지 다 잡아준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 출출물은요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저희가 정말 나는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데 내 몸은 2,8 청춘이야 계속 젊어요 그렇지만 피해 갈 수 없는 것 바로 노화죠 노화로 감소가 되지만 그거를 유지를 시켜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드셔야겠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눈 보면 먼 곳을 바라볼 때 모양이 이완이 되는데 이게 수정체가 얇아진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자꾸 쓰다 보면 눈이 많이 피로해지는데 그거를 도움을 준다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도움을 준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다음으로 인체 적용 시험 결과입니다 이거를 쓰기 전에는 요만큼 정말 이렇게 낮은데 이거를 쓰고 나니까 섭취를 하고 나니까 와 이게 막 거의 눈에 띄게 대놓고 올라가잖아요 이만큼 좋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전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려도 결국에는 다 기억을 못한다는 거 저 또한 이거를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아 그때 뭐가 좋다 그랬는데 하지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눈에 좋다 라고 이거 하나 건져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루아잔틴도 꼭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외에 여섯 가지 부원료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당귤나무 그리고 결명자 구기자 그리고 베리 호나 보라지종 자유 와 이름도 어렵네요 거기다가 히알루론산 안구 건조증을 개선하고 노화까지 방지해 준다고 하니까 정말 이거 안 먹으면 안 될 그런 식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어떠한 분들이 필요한가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요 눈에 피로도가 높으신 분 컴퓨터를 쉽게 말해서 컴퓨터를 자주 하시는 분 회사에서 있다 보면은 계속 컴퓨터를 보거나 핸드폰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은 컴퓨터를 계속 보고 있다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저기 하얀 거는 바탕화면이고 검정 건 글씨네 이러면서 시간만 이렇게 멀뚱멀뚱 가는데 그럴 때 피로도가 확 올라오는데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노화로 인해 눈이 침침하신 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드폰 이렇게 보시는 분 글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분 그리고 일단 막 돋보기 쓰시면서 이러고 보시는 분들 꼭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 저희가 애터미를 하다 보면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소비자 회원들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스폰서님 하고 부르면은 저희는 어디든지 달려가서 거기서 상담을 하고 후원을 가기 때문에 시간이 늦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꼭 섭취를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TV 시청을 즐기시는 분 네 이거 정말 공감 많은데 요즘 드라마가 드라마 영화도 그렇고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지만 제가 이제 여가 시간에는 TV를 보다 보니까 아 정말 눈이 점점점점 피로해지는구나 그래서 또 드셔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해 주시는 분 그리고 눈 건강을 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신 분 제가 이걸 보면서 과연 저렇게 영양 공급을 찾는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떤 소비자분이 그분은 쿠팡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자기 그 뭐랄까 건강기능식품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여기서 드셔보세요 해서 제가 이끄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걸 이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눈 건강을 위한 영양 공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확실하게 효과가 좋으니까요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아까랑 동일하게 38,800 근데 얘는 아까 것보다 PV가 조금 더 높아요 얘는 19,500 와우 너무 좋죠 거기 그래서 이거는 자주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이거 드시면요 어떤 점이 또 좋냐면요 눈 안구 건조하신 분들이 건조한 게 좀 덜해진다고 하니깐요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를 결론을 내려드리면 안구 건조증이신 분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 그리고 TV 그리고 컴퓨터 핸드폰 자주자주 보시는 분들한테 이거 드시라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애터미 알래스카 E 오메가3 저는 이게 맨 처음에 오메가3이면 오메가3이지 E는 뭘까 이랬어요 그런데 저 E는 비타민 E가 같이 들어 있다라고 해서 E 오메가3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름 한번 정말 잘 지었다 라고 생각하는 제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 드세요 그러면은 네 다 드세요 근데 뭘 주로 드세요 그러면은 꼭 빠지지 않는 오메가3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고 왔습니다 왜? 얘는 면역력에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먹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이죠 네 오메가3 네 이거 긴데요 오메가3는 지방산은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세포의 보호 그리고 구조 유지 신체 성장 및 발달 그리고 원활한 신진대사 및 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충분히 합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꼭 먹어야 한다는 점 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 알래스카 E 오메가3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 있냐 일단 처음 EPA와 DHA가 700mg 식약처에서 1일 섭취량이 충족하게 들어 있다 거기다가 고품질 원료 고품질 원료 어떤 거를 썼길래 고품질 원료냐 이러면 주어종인 알래스카 폴락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쉽게 말 폴락이라고 하시면 알아 들으실 거에요 저희 이 폴락을 왜 썼냐 얘가 먹이사슬 중에 가장 아래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먹다 보면 그냥 얘네들은 먹이사슬 가장 아래니까 뭐 중금속 막 이런 걸 먹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서 얘네를 먹는 물고기들이 얘네를 같이 먹다 보면 중금속에 이제 중독이 된 그런 물고기들을 먹겠지만 얘네들은 먹이사슬이 가장 바로 아래 있기 때문에 중금속 이런 거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고품질 원료다 엄마 어 네 하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거기다 65% 이상의 순도의 정제 어유를 사용했다 라고 하니까 믿고 드시면 되십니다 거기다 부답 없는 가격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오메가3 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어 사진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서치가 부족해서 사진을 못 갖고 왔지만 mbc 에서 극찬하면서 정말 가격도 좋고 이게 정말 저렴한데 효과도 너무 뛰어나다 했던 그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목넘김이 편하게 조그맣게 만들어 드린 오메가3 입니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오면 아 폴락 네 청정지역 알래스카에 한대성 어종인 어 알래스카 폴락 폴락이죠 이거를 주 어종으로 사용해서 이제 요거를 위생적인 시설에서 65% 이상의 순도로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일단 알래스카로 날아갑니다 슈욱 날아가서 거기서 빠른 처음 빠른 시간에 오일을 만들어야 물고기 막 쥐어 짜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 오일이 나오겠죠 그 오일이 나오면 그걸 비타민 2로 산화 방지하여서 신선하게 보관을 합니다 와 그러면 말만 들어도 정말 신선한데요 그거를 이송을 해서 전용 선로로 이제 가서 이제 오하이오역에서 이제 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알래스카에 오하이오에서 마지막으로 완성된 식품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제 EPA와 DHA 이게 뭐 총합이 700mg이다 식약처에서 뭐 이렇게 1일 섭취량이다 했는데 이게 무엇이냐 EPA 는요 혈중 중성 질질 감소 및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 피가 잘 통해 피가 잘 통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DHA 이거는 뇌 신경 조직과 눈 막막의 주 성분으로 이제 DHA와 EPA를 같이 이제 들어 있으니까 이거를 1일 섭취 충분하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되시거든요 혈행 개선에 도움을 많이 준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 동의보감에도 써 있고 그리고 본초강목 이라고 이제 중국 그 이제 중의 책에도 써 있는데요 불통 즉 통 통 즉 불통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안 통하면 아프다 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 피가 잘 통하다 보면 거기가 혈액 순환이 잘 되니까 아프지가 않는데 거기가 점점 점점 막힌다 그러면은 막히다 보니 혈액이 순환이 잘 안되니까 점점 막힌 곳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온몸이 다 아파진다 그러니까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이 오메가3 드셔야 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핸드폰을 다 켜셔서 주문하지만 나이스 네 네 하루에 두 캡슐 섭취해 주시면 되시고요 혈중 중성 지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혈행 개선에 아까 말한 것처럼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건조한 눈에 개선을 해서 눈 건강 그러니까 저희 아까 말한 것처럼 또 핸드폰 tv 이런거 많이 보시는 분들의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네 근데 이게 왜 필요한가 아까 말한 것과 또 다른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현대인의 생활 습관 네 요즘 사람들한테 뭐 먹어 그러면 아마 이러고서 뭐 먹고 싶은거 하면은 어 맨날 피자 스파게티 라면 뭐 이런거 막 떡볶이 뭐 이런거 요새 우리 민족 어떤 민족이에요 배달에 그쵸 뭔가 먹고 싶은거 있으면 전화로 빡 하면 바로 빡 날라와서 빡 딱 먹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류 위주의 식습관 그리고 고단백 고지방식의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안하는 운동 운동 부족 때문에 어 이거를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거기다가 요즘 현대시대에 맞게 고령화 연령이 증가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연령도 증가하면서 지금 이제 몸의 기능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야 배달의 민족 아 엄마 배달의 민 땡 어 이거를 막 사서 드시고 싶은 거를 막 막 열심히 드시다 보니까 피해 피가 어 혈액 대사가 잘 순조롭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드셔야 된다 적어도 이거는 꼭 드셔야 된다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요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다 보니까 어 요즘 심정지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 심정지가 처음에는 이 그냥 팍 오는 견이요 자다가 와요 예 그럼 자다가 확 이러다가 이제 오는데 이게 피가 점점 점점 어 혈액 아 뭐야 어 혈액이 대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점점 막히고 그러다가 근육들이 이제 심장 주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점점 점점 움직이질 않고 굳다가 심근경색이 오면서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날씨가 요즘 추워지다 보니까 요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오메가 3 는 꼭 드시라고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자연 분자 형태 비타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저거는 이 오메가 3 인가 하는 그 외 답안이 여기 있습니다 비타민 e 가 들어가 있다 네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합니다 와 비타민 e 좋죠 거기다가 산화방지로 작용하여서 오메가 3 의 산패를 방지해 줍니다 네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산패방지 네 그냥 오메가 3 를 먹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어 기름 그 어유 있는데 그거가 신선한 거랑 썩은 거 그리고 썩을랑 말랑 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다 사람들 눈으로만 봤을 때 다 똑같은 오메가 3 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거는 그 산화 산패를 방지해 주기 때문에 더 오래 간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선한 어유를 드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비타민 e 를 같이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저희 거는 어 알래스카 2 오메가 3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어떤 분들이 필요하실까요 중성 지지를 개선하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원활한 신진대사 및 혈액순환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평소 생선의 섭취가 부족하신 분 그리고 육류 위주의 식습관 및 회식이 많으신 분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가 많으신 분 눈이 건조하여 촉촉한 눈을 원하시는 분 네 이거를 다 보시다 보면요 일단은 먹는 거가 총 3개 네 너무 많죠 회사원들 회식 자주 가고 뭐 힘들면 또 맨날 가서 이제 2차 가고 뒤풀이 가고 뭐하고 뭐하고 그러시는 분들을 위한 거 그러니까 제가 어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내 사랑하는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조를 정말 잘한다 하시면은 이 알래스카 2 오메가 3 는 꼭 사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가격도 착해요 네 21,200원 여기에 7천 pv 인데요 이게 어 3개월 치에요 그래서 총 안에 이제 180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알인데 이걸 2알씩 드시는데 2알씩 드셔도 내가 좀 눈 때문에 드셨다 하시는 분은 눈이 이걸 먹었는데도 건조한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어 제 피셜로 네 3알 까지도 드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하니까요 이거를 많이 드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면역 저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면역력에 관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면역 저하의 예방 그리고 개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봤더니 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꾸준한 수면 패턴을 유지해서 평균적인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잘 자야지 좋다 그리고 영양 식물성 단백질이 적절한 식습관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좋은 거 많이 먹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 유산소와 근력 발달 운동 중 신체 상태에 맞게 꾸준하게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즘에 운동을 자주 못하는 게 맞잖아요 그건 팩트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섭취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운동을 하지 못할 때 거기서 떨어지는 기능을 이 건강 기능 보조 식품들로 대체해서 몸을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면역력에 관련된 제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